안녕하세요. 77튜브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총 22개의 게임이 애프라케이드로 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임도 있었지만 예전 게임을 무료로 푼 게임도 다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순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순위입니다. 각자 다룰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22위 워드웨트 단어 퍼즐 게임입니다. 학습용으로 좋아요. 21위는 패트리스 빌리스 20위는 앵그리버드 리로디드 플러스 19위는 얼티메이트 라이벌즈 길거리 농목 18위 슈퍼 스틱맨 골프 플러스 17위 솔리테어 스토리 16위는 두들갓 유니버스 그냥 자 맞추기 게임입니다. 15위 벽팩 주이라이드 플러스 역시 예전에 재미있게 했지만 지금 하기엔 조금 무료합니다. 14위 젠 팀볼 파티 잘 만든 팀볼 게임입니다. 13위 슈퍼립데이 특이하게 매일 다른 맵을 플레이하는 게임 12위 레고 스타워즈 배틀즈 클랜시 로얄과 같은 유해 게임입니다. 11위 템플럼 퍼즐 어드벤처 역시 세줄 퍼즐 게임입니다. 퍼즐을 풀면서 신전을 탐험한다는 컨셉이죠. 여러모로 잘 꾸며진 퍼즐 게임 같습니다. 알토스 오디세이 더 로스트 시티 역시 오래전에 발매된 게임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재미있게 하게 된 게임입니다. 간간인 런 미션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로 힐링이 되는 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유는 유투레이션 레이싱 조금 특이한 레이싱이죠.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젖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레이싱입니다. 살짝 활성도가 낮은 감이 있고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8위는 도돈파치 의서랭터 플러스 역시 오래전 게임입니다. 개인 컨트롤러 절대 필수인 게임이며 고동 가치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슈킹 게임이니 구독자라면 꼭 유전해보세요. 7위는 마스터 셰프 레츠 콧 요리하기 게임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블러인에서 요리 승부를 하는 게임이죠. 단순하지만 무척 재미있게 했는데 요리를 좀 더 늘려주세요. 6위는 주키퍼 월드입니다. 세 줄 퍼즐 게임이죠. 퍼즐을 완성하면 돈과 스타를 주는데 모아다 동물원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속 업데이트해 주길 기대합니다. 애니팡만큼은 아니지만 재미있어요. 5위는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플러스 많이 기대한 작품이죠. 무척 기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게임입니다. 하지만 번호가 판매 지원이 안됩니다. 차라리 출시를 하지 말지 4위는 아스팔트카 에어본 플러스 너무도 유명한 레이싱 게임이죠. 일단 편질이 없어서 좋아요. 그동안 못한 머신을 가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별 모으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든 것이 큰 강점 장벽 좀 낮춰줘요. 3위는 웨이튼 미스터리 전이 일곱 대부의 응모 플러스 기존 앱 스토어는 출시된 적이 없지만 콘솔 게임으로 나왔던 게임입니다. 스위치로 엔딩까지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이 세로로 구성된 것이 특이했네요. 퍼즐이 유아틱한 것이 단점 2위는 발도 더 가디언 아울즈 완전 기대작이었죠. 초중반까지만 그래도 무척 재미있게 한 게임입니다. 가수 조작이 어렵고 초반에 튕기거나 언어가 꿈이 안되는 등이 버그가 있었지만 업데이트 후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젤다의 전설을 따라 만든 것 같은 느낌의 게임이지만 젤다의 디비즈는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이거 엔딩 이거 맞아요? 정말 핫 엔딩이에요. 1위는 캐슬베니아 그리모우 소울즈 우와 장난 아니게 재미있네요. 일단 코나미라는 제작사가 보증하는 게임입니다. 애플 아케이드답게 현실 유도가 전혀 없고 아이템도 잘 줍니다. 터치로는 힘들고 반드시 패드나 컨트롤러가 있어야 해요.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고 적절한 업그레이저 채집니다. 아직 안해본 의조라면 꼭 해보세요. 강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만 내놓으시라구요. 지금까지 내 맘대로 랭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